마늘의 효능은 유명하다. 마늘이 있는 식탁은 약국보다 낫다는 말도 있다. 마늘은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래백리 식품으로도 불린다. 마늘에는 어떤 효능이 있고 마늘의 효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 마늘은 간에서 지방을 만드는 효소 활동을 막아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다른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온 콜레스테롤을 배설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마늘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보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 혈관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늘의 효능은 항암작용이다. 미국국립암연구소는 마늘을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꼽았다. 마늘 성분 중 유기성 게르마늄, 셀레늄 등이 암호 억제와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피부암, 구강암, 간암, 위암, 폐암 등의 마늘의 항암작용 효능이 입증되었다. 마늘 항암 성분은 수입산보다 국내산의 56배 더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늘 섭취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마늘은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으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익혀 먹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마늘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섭취법은 질환과 목적에 따라 섭취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혈관 질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익힌 마늘을 1쪽씩 먹는 게 적당하다. 3개월간 꾸준히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간다. 고혈압 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익힌 마늘을 1쪽씩 먹는다. 생마늘 1쪽을 곱게 갈아 물에 타 마셔도 되고, 매운맛에 예민한 사람은 마늘 장아찌를 만들어 먹는 것도 방법이다. 당뇨병 환자는 밥 먹을 때마다 비타민C를 200mg 이상과 익힌 마늘을 1쪽씩 먹는다.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다. 간 질환자는 마늘 장아찌나 익힌 마늘을 아침 저녁으로 1쪽씩 하루 2쪽 먹는다. 다음은 마늘의 대표적인 10가지 효능이다. 1. 면역력 강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항바이러스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12주간 마늘 추출물을 투여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3분의 2로 떨어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2. 항암 효과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항균살균 소염 효과에 매우 뛰어난 효능이 있으며, 매트시스테인 성분은 강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피로회복 마늘이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을 변환하여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리티아민은 체내 흡수를 10배에서 20배 높여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근육이 뭉치는 것을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혈관 건강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넓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마늘의 스콜진인 성분 역시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며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5. 노화 예방 마늘의 알싸한 맛으로 먹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알싸한 맛의 주원인인 알리신 성분은 세포노화를 막고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하여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에 함유된 산화방지제는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6. 당뇨 예방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최장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고혈압 예방 마늘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염분의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것을 도와 고혈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8. 살균 항균 작용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살균 및 항균 작용이 매우 뛰어나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보다 살균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윗점막을 자극하여 위액 분비를 촉진해 우리 몸에 축적된 수온이나 중금 속의 배출을 도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 간 기능 개선 마늘에 함유된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스 성분은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여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의 비타민 B일 성분은 간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간 세포에 쌓이는 피로 물들인 젖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10. 식용 안정 효과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우리 몸의 신경에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의 비타민 B일 성분은 신경세표의 흥분을 억제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